오늘은 더위를 씻겨줄 비가 내리겠습니다. 지금 수도권과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차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예상 강우량은 영동과 제주에 최고 40mm,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가량이고요. 영동과 일부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. 중부지방은 비가 오면서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. 오늘 한낮에 서울 27도, 양양이 2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.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